1인 장애인 사업주도 앞으로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하지만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대비해 현저히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, 그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의 고용률은 경증 장애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임금 또한 비장애인의 약 74% 수준이었는데요.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 고용 위기 또한 우려되는 만큼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보다 촘촘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